안녕하세요. 몽규 엄마에요. 작년 여름에 몽규랑 화록동굴에 놀러갔어요. 화록동굴은 전 구간에 계단이 없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도 편리했어요. 장애가 심한 분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좋았대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광명동굴하고 울산에 있는 자수정 동굴나라 그리고 여기 화록동굴은 전부 전동휠체어로 놀러와도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폐광이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동굴이죠. 광물을 수레로 날랐으니까 평편하게 길을 다져놓았겠죠. 전동휠체어를 타셨어도 꼭 놀러오세요. 많이 오셔야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더 생겨나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도 올 수 있도록 잘 꾸며놓은 폐광이 전국에 세 곳 있는 것에 일단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런 반짝이는 조명과 조형물도 좋지만 동굴의 묘미는 자연이 만든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석회암동굴이죠. 석회암동굴 같은 천연동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은 갈 수 있어요. 포스토이나 동굴 공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스토이나 동굴 정보 페이지에 이동 장애를 클릭해보면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한 안내가 나와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해 완전히 개조되었대요. 계단이 없지만 경사진 한 부분만 동반자의 도움을 받으면 전체 투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염두해서 안내도 자세히 나와있네요. 또 영문 장애인 증명서를 가져가면 50% 할인이 된대요.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은 거대 석회함 동굴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 문화 유산이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종류석들을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듯 돌아볼 수 있대요. 총 길이 21km 중 5km 정도 구간만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는데 이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동굴 코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코스래요. 꼬마 기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일정 구간에 내려서 1.5km 도보로 투어 후 다시 기차를 타고 나오게 된대요. 동굴 내부의 길을 맨들맨들 닦아 놓았어요. 울퉁불퉁하고 험했을 텐데 잘 해놓았죠?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석회함 동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개꿈 꾸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기에 휠체어를 타고도 석회 동굴을 여행할 수 있는 걸까요? 슬로베니아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5분의 1이며 인구수는 대한민국 인구의 25분의 1 정도예요. 국제통화기금에서 뽑은 선진 경제국으로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포함되어 있고 OECD 회원국이에요. 국가별 명목 GDP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슬로베니아는 82위예요. GDP만 높다고 무조건 더 좋은 선진국은 아니겠죠. 유엔총회의 하부조직인 국제연합개발계획에서는 각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맥률, 평균수명 등 여러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인간개발지수는 인간다운 삶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가 굉장히 순위가 비슷해요. 슬로베니아처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석회동굴이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관광지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고 있다는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석회동굴에 휠체어를 타고 가고 싶다는 제가 너무 철부지 같으세요? 석회동굴 내부를 그렇게 개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동굴 내부에 천연자원해서는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입구부터 막혀있어서 그래요. 지형이 그나마 험하지 않은 석회동굴이 있다면 반에 반이라도 코스를 즐겨보고 싶어요. 제가 제주에 만장구를 가봤을 때 입구랑 초입만 경사가 심하고 그 구간을 지나가면 보행로를 꽤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천연동굴 훼손에 대한 걱정도 일반인들에게는 동굴의 일부분만 개방해서 깊은 동굴은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못 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보행로 설치까지 잘 되어있는걸요. 이제부터라도 새로 개조공사를 하신다면 보행로에 계단이 없게 설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기술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굴들 국비 투입 안된 곳이 없던데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 설치했다고 한다면 공공시설의 성격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만장굴의 경우 입장료도 저렴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구독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휠체어를 탄 우리 아이들도 석회암동굴에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규는 동굴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맘때 아이들이 석회동굴로 현장학습을 간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문규처럼 거둥이 불편한 친구들이 사회적 제약을 덜 받도록 관심을 부탁드려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휠체어를 타고도 석회암동굴을 구경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토도웩스에서 달력을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 사진으로 달력을 만드셨네요. 동굴 앞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왠지 제 가슴 한편이 시려오네요. 편집을 다 끝냈는데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뭔가 공사하고 있나 전화해봤는데 온달 동굴에서는 아직 휠체어가 접근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부산 가덕도 대항 포진지 인공동굴이 최근 개방했대요.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 동굴 입구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진입이 어려워 보이는데 참 우울합니다. 막상 동굴 내부는 휠체어가 다닐 만큼 잘해놨대요. 입구만 막힌 거예요. 이곳은 무료이고 해변 데크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018년부터 국비, 시비, 구비 등 55억 원을 들여 430미터의 데크로드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공공시설물임이 확실한 것 같은데 장애인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동굴의 가장 긴 구간은 반대편 해변으로 연결되어 작은 섬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바다 풍경 또한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많은 디자이너들은 장애인의 요구사항이 대다수 사람의 요구사항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인간의 치유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공간의 생성은 모든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을 위해 유연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편견 없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편적인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은 모든 건축가, 기획자 및 디자이너의 도덕적 의무에 가깝습니다.